웃는 고래로도 불리는 상괭이가 죽은 채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티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한 마리. 길이 150cm, 몸무게 40kg 남짓으로 피를 흘리며 갯바위로 떠밀려왔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 외도동포구에서는 또 다른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두 상괭이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 수의사들과 홍콩 영상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체 내부 상태를 정밀히 관찰하기 위해 시티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인데요. 국내에서 이 해양생물에 대한 시티 촬영 과정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촬영본을 살펴보는 연구팀.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점들은 기생충에 감염된 장기들입니다. 배에서는 상괭이 새끼도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시티 촬영으로 병이 있는 위치 등 생물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검 전에 미리 찍어보면 그런 병변의 위치나 아니면 태아나 그런 게 다 사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연구팀은 이번 시티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검을 진행해 상괭이 폐사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상괭이 분석 경험이 많은 홍콩의 영상의학자까지 연구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200마리에 달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먹이를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번 공동연구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동안 제주도는 서늘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도 22도 안팎에 그쳐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릴 텐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서 주말 동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동부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글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그쳐서 바깥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 구름 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부지역 17도, 그 밖의 지역 18도 보이겠고요. 산간지역은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2도 안팎에 그칠 텐데요. 산간지역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에도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다가 일요일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구름길 날씨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맑고 쾌청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교차가 7도가량 벌어져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제주의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기온은 25.4도로 평년보다 2도 높고 평균 기온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권 영향 아래 강한 햇빛이 더해져 9월 상순의 기온이 크게 올랐고 중순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래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에 관광객 17만 5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선 항공편은 15배 늘어나고 크루즈 여객선도 두 척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제주식 구자업 종달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만나 어려운 여권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고 성산읍 광치계변에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남방큰돌거래와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났고 서귀포 은갈치 축제장을 방문해 수산 특산물을 구매하고 제주 어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62회 탐나문화제가 오늘 제주시 산지천과 칠성로 탐나문화광장 등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탐나문화제의 올해 주제는 제주의 할망이며 메시지는 할머니 제주를 잘 품어주세요라는 뜻의 할마님 잘 품어줍서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탐나개벽 신의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공연이 열리고 오는 10일까지 민속예술축제와 탐나퍼레이드, 탐나예술무대와 버스킹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행정구역 안이 오는 10일 공개됩니다. 행정체제의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중간 보고에서 행정구역 개편안과 청사 건립 비용,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